탐손 액괴로 논버는 아이언클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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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췄 아이언클레드 인해 파워. 아이고 진화했으니까 괜찮으려나 이거 50원 좀 높지 말걸 50원은 힘들고 40원은 늘 것 같은데 내척 갈등 이걸 또 디스카운트 돈 벌려다 돈 잃었다 돈 고마워 내가 할 말이 아닌가 돈이다 돈 용땡이 컷 75골드 도둑놈한테 돈 뜯기 도둑놈한테 돈 뜯기 몰루표 카드 해시계 해시계 볼수나 있나 뭐 언젠간 보겠지 아이고 돈은 못듣겠구만 아싸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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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때가 아닌가 타락 타락에 업어붙으면 끝나는 거긴 한데 버주 받는 건 아쉽지만 암코덱은 더 아쉽다 암코덱은 더 아쉽다 어 어. 갈꺼야 니들 못가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4 으 으 으 아 앗 케인은 탐솥 냅다 던졌으면 발동이 되지 않았을까? 상점은 가고 싶고 엘리트도 잡고 싶고 코페코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부림 지워야 되는데 어둠의 포옹만 뜨면 끌건 해골 허어 둠 해 퐁 퐁 어둠에 안아줘요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아 몸박질이 시원하게 안 나오네. 짜비. 운노조절 못해. 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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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. 진화. 암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구만. 나머박질. 빠리. 어둠의 폰 뜨면 끝난 게임인데. 안 떴으니까. 이제 시작인게임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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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션도 쓰는게 맞았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돈. 돈. 사신 연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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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둠의 봉 상점이 필요한 거니까 물음표를 가자. 아저씨 오호 해봐요. 오호 오호 해봐. 오호 무감각 하나 더. 오호 하나 더. 사라가 하나 더. 무감각 하나 더. 아저씨 오호 첫 손부터 겟다키려는 드래기 게임 파워카드 다 밑에 갈렸으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지 삼손 바이? 굴풍기 바이? 네 뭐 돈 벌면 언젠간 쓰겠지 쓸마 돈을 다 못쓰겠냐고 와 드러지겠네 으으으음 연사 없지 연사 있네 하지만 뽑을 수가 없는데 아니? 연사 따위는 필요가 없었네 아 달다 아 달다 이게 홀피가 된다고? 난...다도? 홀컨디션 아이언클래드 너무나도 강력하군 연사 여사 연수 아니 물음표 진짜 열심히 밟는데 상점이 이럴때는 코 빼기도 안보이네 상점색 세절대기 없을때는 맨날 나와가지고 골 받게 하더니 왜 물음표 3개 보면 2개 나오던 애가 왜 이젠 안나오는거야 기가 막힌 게임이다 아 벗어냈다 못내다 못내다 기사님 나만의 기사님 신성 순수 시모 단추 비경 비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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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7 나닌만 과연 몸박을 강화해줄까 의림도 없지 근데 폼멜 강화된거면 몸박 강화된거보다 좋다 빌 빌 빌 바리케이드 반대만 아니 여기서까지 못 뜯어봤자 상점이 없다고 쥐 나오는거 아니면 돈 다 쓰지도 못해 돈 다 쓰는 것까지는 되는데 엄청 쓰잘데기 없는 것만 사겠지 어우 쟤 평력과 큰까까 왜케 화남 도용히 하세요 도용히 하세요 아니 큰까까 한테 속은 못했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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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찖고 온할차 캤었다 상점 너무 맛있는데 상점 너무 맛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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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글쎄 자기가 심장이라는 사람인데 천하무적이래 오로로 온이벤트 온이벤트 이벤트 없이 순수 첨탑 채굴해서 벌었다. 벌었다. 채굴 왕 온이벤트 온이벤트